제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선박안전법 74조 1항 가망성 결함 신고 의무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문총무님? 네, 맞습니다. 이 끈은 말이죠. 제가 사실은 폴라리스에서 사고 난 끈을 1심 법원을 태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연구 중일 때 태평양에서 변호사님 연락이 와서 내가 이걸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심은 잘 끝난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때 아마 1심 판사님은 제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걸 약간 변형시켜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그때 형사 사건이 그때 된 것이 우리가 점핑로드라 그러는데 선정을 할 때 철광석을 선창을 하나씩 비워서 선정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형사 처벌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떠날 때 격격이 조금 나빴는데 그걸 알고서 왜 회사 사장이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 위반이다. 이런 식의 기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한번 의견을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가망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아주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확정적으로 넓게 이렇게 한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2항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장관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공무원한테 이거 빨리 확인해 봐라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항의 내용은 결국은 1항에 있는 가망성 결함을 수식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 선박을 항해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의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소유자, 선장, 선박 직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아까 이천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발표하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선박안전법이나 제가 알고 있고 해석하기로는 여기서 선박 소유자는 우리가 상품 850조에 가면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BBC HP나 BBC가 되면 선체용선자가 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박 소유자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 선박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선박을 관리, 점유, 관리, 수리하는 그 자를 말하기 때문에 BBC HP를 줬다면 이 소유자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건 상법에 나와 있는 850조를 이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가망성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선박안전법에서 가망성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794조에는 가망석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운송인은 특정한 화물이 운송에 대해서 출항 당시에 가망능력 주요물을 부담하게 되어 있죠. 취지는 남의 화물의 운송을 운송인에게 약속했다면 선박이 침몰되지 않고 배가 항해해서 도착지에 잘 도착할 정도로 운송인의 선박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법에서 말하는 가망성은 세 가지인데 선체능력, 운송능력, 가마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선체능력, 선박의 몸체 자체가 예정된 항해를 마칠 수 있도록 파도와 바람을 견딜 만큼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협회의 검사 합격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릉은 가망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포커스를 선체에 맞춰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선체 이상이 있는 경우를 가망성과 관련시켜서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선체 외판에 파공이 1m 정도가 생겼다. 그리고 닷이 하나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레이다가 한 게 고장 나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선장이 사망했다. 이런 상태로는 선박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사고 없이 도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74조 1항에서 말하는 가망성 결여에 해당하는 사항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핸드레엘이 하나 부서졌다. 신조선인데 하역 자금 중에 가판 위에 가판상의 구멍이 10cm 정도 났다. 그 다음에 요리사가 결여이 됐다. 이런 것은 가망성과 관련이 되지만 선박과 선박 운항에 이상이 있는 것은 하지만 목적지까지 항해를 완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망성의 결여를 볼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을 보게 되면 가망성 결합 신고를 받으면 정부의 관리가 파견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함의 정도가 가망성이 결여된 정도는 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함이 중대하여 정부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 혹은 진정선거협회의 입회 하에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지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할 정도인 것이 본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많은 사항을 선장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출장을 가야 합니다. 즉 가망성의 결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망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자로 본다면 가망성의 결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법 제7조에서도 선장이 판단할 내용으로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는 가망성이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 제74조와 선언법 7조를 연결시켜 해석하면 선장이 가망성 결여를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요컨대 74조 1항의 가망성 결합 신고 의무는 2항에서 나타나는 입법의 목적상 공무원이 파견될 정도 주어진 특정항에 견딜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되는 결함을 가지는 선박이 이상 가망성 결여가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본 사안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을 그때 보름에 와서 사진을 제가 좀 보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진을 첨부를 못하게 되어서 이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제 격벽 벌크헤드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벌크헤드는 선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격벽은 선박의 가판하고 윗부분하고 바닥을 상하로 연결하면서 수직으로 내려선 벽입니다. 아주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선창을 구역하는 기능을 하고 이 자체로 선박의 강도를 보강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선박이 침수 시에 다른 선창으로 물이 이동이 없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선박 충돌로 격벽의 일부가 무너지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항해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벽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차적인 재료들인 보강제가 격벽 주위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종 보강제가 아랫부분이 휘어져 있거나 철판 자체가 녹이 피어서 부풀어 오른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공수사실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벌크헤드 자체가 아니라 벌크헤드를 지지하고 있는 부재들, 보강제들의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감항성 결여사항으로서 신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여부의 기준점은 감항성 판단이 필요한 항해 개시 시점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싱가폴에서 항해를 할 때입니다. 싱가폴에서 항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시점이 2016년 5월 26일인데 이 경우에 감항성을 결여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어려우나 경험적으로 부재가 변형되었거나 허용 쇠모율 범위 내에서 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항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는 격벽 자체가 무너지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그 부재의 변형이 있었다거나 녹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허용된 쇠모율 범위 내에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현장의 선장이 주의깊게 고려해서 전문가의 검사도 받아서 자기들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의견도 들은 다음에 이번 항차의 항해는 내가 가능하다. 다음에 내가 수리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출항을 한 사항이단 말이죠. 그래서 항해를 개시했다. 선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선장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본 다음에 결정을 한 사항이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선장은 브라질에서 또 화물을 싣고 6월 27일 출항에서 8월 8일 중국 리자우 항해에서 양한을 마치고 8월 15일 날 이 부분들을 계획대로 또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그런데 만약에 격벽 자체나 선체 외판에도 충돌 등으로 인한 균열이나 파공 등의 손상의 흔적이 있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감황성이 관련된 결함을 넘어서 감황성의 결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바로 수비가 필요한 정도로 감황성의 결의에 직결되는 것이고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선박안전법 제31조에 따라서 법률상 판단 권한을 가지는 현장의 선장이 31조에 가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건에서는 선장이 자기가 괜찮다. 감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판단 권한을 가진 선장이 항의가 가능하다. 감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무사히 또 항의를 마치고 수리를 또 완수했어요.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는 싱가포르 항을 출항할 때 항의를 완수할 수 없을 정도의 감황성의 결의가 예상되어 신고할 내용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감황성 결함 신고 기간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신고 기간에 대해서 74조 1항에서는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의 중에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2항을 연결시켜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걸 신고를 하면 해양수안부에서 공문을 파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항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천원 변호사님 발표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는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업하다가 외국 선원이 다친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저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점은 우리가 BBC HP 선박이다. BBC 선박이라고 하면 특히 BBC HP 선박은 남은 나라 깃발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마셜라 아일랜드 깃발을 달고 있는 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작업하는 청해부대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박은 움직이는 영토인데 남은 나라 깃발을 달고 있는 배에다가 자꾸 우리나라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요. 이 선박은 마셜 아일랜드에 등록된 국지부 선체 용선이었어요. 그래서 20년 연불로 용선제를 지급하고 나면 용선 기간이 만료 시에 소유권을 용선자가 취득하는 용선 계약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사실상 우리나라 선주들이 선박을 운항하므로 선박안전법에서는 그 등록국의 관할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선박들에게 제한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3조에 가니까 외국 선박도 우리나라 대통령 영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 3조에 가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71조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4조에 있는 신고 업무도 포함된다고 시행령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선박안전법은 그 적용의 질의적 범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좋다. 그거는 가능할 수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BBC나 BBCHP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원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을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선원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이해관계가 있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망성이 없는 배들은 해수부 장관한테 신고하고 수리하고 나가라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 배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한정되는 것이지 싱가포르같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74조가 적용된다. 그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등록국인 마샬 아일랜드가 아닌 제3국에 개항하는 동안은 선박은 움직이는 영토라는 원칙에 따라서 귀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고 유엔해양법에도 이런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 한국 선박안전법이 개정된 신고 의무가 마샬 아일랜드 국적인 선박이 한국의 개항시에는 한국의 개항시에는 좋다. 적용될 수 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3국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이건 의문이다. 우리가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거는 아니다. 대신에 마샬 아일랜드에 있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은 마샬 아일랜드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선장이나 또는 선박 소유자는 마샬 아일랜드에 이런 선박의 문제점을 신고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걸 왜 또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되냐 이거죠. 따라서 본건과 같이 국치부 선체공선 선박의 개항이 외국에서 발생되고 신고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관할에 있는 항만국 또는 항만국 통제로서 처리가 될 문제지 한국 정부가 외국에 있는 이 선박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을 적용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쿄 MOU 항만국 통제가 나온 거죠. 포토스테이트 컨트롤은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쿄 MOU 같으면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너희들이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해양수산물 장관이 호주 항만 당국에 우리 배는 너희들 항만에서는 조사 못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양해가 됐기 때문에 항만국 통제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박안전법 제68조로서 상국의 선박이 한국에 기항하는 경우에는 항만국 통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74조는 제가 볼 때는 되지 않는다. 그러게 국제적인 관행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벌써 제안을 했지만 선체 독록 제도가 있어요. 선체 독록 제도가. 그러니까 독일,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선체 독록 제도를 더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마샬 아일랜드 깃발을 달고 있지만 우리가 배를 빌려온 데가 폴라리스이기 때문에 폴라리스가 이제 선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는 이런 선박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면 한국에 나용선 등록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한국에 나용선 등록되면 마샬 아일랜드 깃발의 효력은 이제 일시정지가 되고 안정보 관련해서는 전폭적으로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의도를 입법 얻을 갖고 있었다면 선체 용서 등록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규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미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도 알고 있다. 선체 용서 등록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입법 태도가 외국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에 있을 때는 이 74조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에서 아멘